수삼을 넣어 증숙하면 봉삼이 탄생! 배돌아지 넣어 다리면 어슬어슬할 때 굿! 호박 톡톡 썰어 넣으면 호박죽이 저절로! 달걀 넣으면 구운 계란도 뚝딱! 소꼬리도 깊게 보아 꼬리곰탕 진하게! 양파 넣고 뭉근히 다려 양파온에 가득! 맛을 살리고 영양도 살리는 신기한 요술 다마솥! 타거나 졸지 않는 비밀은 수분 증발 없이 열이 새지 않는 저장식 영양 진공! 가마솥처럼 통과열하니까 요리! 맛과 영양이 그대로! 재료만 넣어놓고 다른 일 해도 혼자 알아서 다 요리하는 진통반통한 요술 가마솥! 오랜 시간 달이는 조온! 높은 온도를 익히는 코온! 직장 대주는 코온! 편리한 다이얼 조절! 무려 5리터! 통닭 3마리가 한 번에! 계란 40개가 한 번에 다 들어가고! 공사맥도 40장이 나오는 엄청난 용량! 전통 한방차! 진하게 다릴 때도 편하게! 바쁜 제사산도 수요분 가마솥이 알아서! 손님 상차림 탁백 속도 똑딱 똑딱 똑딱! 영양 소팥도 영양 가득! 전득전득하기! 청복장도 집에서 만들기 문제없죠! 몇 시간씩 다려도 붓거나 타지 않고 증숙이 되니까 홍삼도 만들고 포도 오넥도 내고요! 갈비찜도 알아서 해주니까 정말 편해요! 호텔 처리 교수! 건강요리 책자 전술! 영화 기생충! 유명 드라마 포도 스타일링을 더 맡아온 제이킴의 요리 비법! 재료 고유의 영양과 맛과 색을 그대로 살려주는 건강요리! 꼭 시작해보세요! 기다리고 열어보는 요리는 노! 넣고 돌리면 알아서! 중수 집 탕 구 차 주 원액! 저수분 요리 청복장! 못하는 게 없는 쿠킹마스터 요술 가마솥! 콘치! 고자기내속! 강화유리 뚜껑! 기름바지! 특별 선물! 푸드 스타일리스트 제이킴이 제안하는 레시피북! 레시피북 하나로! 무려 40여 가지의 특별 요리를 초보자도 쉽게! 기존 정상가 15만 5천 6백원에서 50% 폭탄 인하가 7만 9천 8백원! 한 달 2만 6천 6백원! 한 달 2만 6천 6백원! 요리가 서툴러서 걱정되시는 분! 건강요리 만들어 먹이고 싶은 주부! 건강원에 매일 해드시고 싶은 어르신! 타거나 물 염려가 없어 시골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오케이! 첫째! 저탕식 영양진공! 파타고 눌러붙고 맛이 없다! 수분 증발 없이 열이 새지 않는 저탕식 영양진공! 가마솥처럼 통과열하니까 요리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촉촉하게 맛있게! 재료, 소유의 향이 날라가지 않는 영양요리! 둘째! 알아서 요리하는 영양 가마솥! 계속 짓겨봐야 하는 요리! 노! 재료만 넣어놓고 다른 일 해도 혼자 알아서 다 요리해 주니까! 다른 일 하면서 여유가 생기는 효과! 홍삼 만들어서 홍삼 몇 가지 달여 먹으니까 사먹을 일이 없네요! 매 솥이 도자기라 갈비찜, 생선찜 해먹고 냄새도 안 빼서 너무 좋아요! 셋째! 엄청난 용량! 편리한 기능! 무려 5리터! 홍삼 3마리가 한 번에! 홍삼액도 40장이 나오는 엄청난 용량! 냄새가 패지 않아 다행한 요리할 수 있는 불에 구워 만든 고자기 레슨! 앞뒤로 이중 잠금! 끓어도 기울여도! 그러거나 넘칠 염려! 노! 깨짐 염려 없는 강화유리 뚜껑! 요리 속속들이 눈으로 확인! 기름 바지가 있어! 나쁜 기름은 아래로 쫙! 편리한 핸들로 이동 보관도 간편! 풍가열로 익히니까! 갈비찜도 뼈가 쏙 빠지게 잘 익고! 커다란 가자미찜도 알아서 요리해 주고! 젖느라 힘든 야채죽도 손쉽게! 깊은 맛 육수 낼 때도 편리하게! 수정과도 진하게 내는 거 일도 아니죠! 고구마, 옥수수 찔 때도 물 살짝 넣고 자체 수분으로 알아서! 수삼을 넣어 충숙하면 풍삼이 탄생! 베드라지 넣어 다리면 어슬어슬할 때 굿! 소꼬리도 깊게 고와 꼬리곰탕 진하게! 양파 놓고 뭉근히 다려 양파 온의 카드! 음식으로 지키는 건강, 건강한 요리가 답입니다! 번치! 고자기내속! 강화유리 뚜껑! 기름바지! 특별 선물! 푸드 스타일리스트 제이킴이 제안하는 레시피 북! 레시피 북 하나로! 무려 40여 가지 특별 요리를 초보져도 쉽게! 기존 정상가 15만 5천 6백원에서 50% 폭탄 인하가 7만 9천 8백원! 한 달 2만 6천 6백원! 한 달 2만 6천 6백원!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한 달 2만 6백원!